성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이기대 성당 주임 한건 도미니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라우시라는 자가 수석사제들에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소론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소석님께서 잡수실 바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도성 안으로 암흑이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바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품부하신 대로 바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이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다. 성중한 월요일도 어제도 등장했던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은전 서른입에 팔아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어째서 교회는 우리가 실현한 배반자인 유다를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앞당긴 장본이기 때문에 유다를 더 부각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불행하이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또 자책하면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로 회안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과연 유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다는 약한 죄인들인 우리 모두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한 유다는 예초부터 배반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짔던 유다는 없는 살림살을 하느라 회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관계도 소원해졌을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남남의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새삼 유다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사이에 깊어질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평생 과정의 관계입니다. 바로 유다는 가장 중요한 이 점을 놓쳤던 것입니다. 주님과 날로 깊어지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관계가 답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신망의 관계라면 죄의 유혹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죽으면 죽었지 결코 변절, 변질, 변심, 배신, 배반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요, 회개의정을 살아가며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독서 이사야스는 주님의 종 셋째 노래에 속합니다. 초대교의 신자들은 주님의 종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담고 싶다면 이사야스의 주님의 종을 롤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주변의 온갖 모욕과 수모 중에도 요지부동, 의연할 수 있는 비폭력적, 무저앙의 자세로 이런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주님과의 깊은 믿음, 희망,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힘, 내적 힘입니다. 악에 대한 최고의 처방도 이런 비폭력적이고 무저앙의 저항의 사랑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종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깊이 목상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회개를 통해 주님의 종,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만 나 자신 또 다른 유다가 되지 않고 기쁘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이기대 성당 주임 한건 도미니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한건 도미니코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